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릉에 있는 풍년갈비에 오늘 왔습니다 풍년갈비 간판에서 개를 따라 들어가면 준비하는 풍년갈비 중심이 점심 드시겠어요? 네 선생님, 드시면서 셰프가 있으실까요? 네 순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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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가 여기 네 무제를 아, 네 네 네 네 네, 감사합니다 순두부 고기가 나아 순두부 생갈비 임부를 먹고 양념 갈비를 먹어요 생갈비 인데 육순두부 순두부 아, 갈비에 이렇게 싸져 있는지 이렇게 싸져 있는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순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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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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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탔네요 그래도 맛있어 보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갈비에 붙어있는 살이 제일 담백하고 맛있지 않습니까? 고춧가루 그냥 일반 부위가 아닌 갈비살 갈비를 제대로 무쳐서 나와서요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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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부탈 시켜봤습니다 이런거는 익었어요 이건 이거 하나 먹어봐 더 가까이 가져가서 가라고 지금 있는거 소금에 소금에 찍어서 맛있습니다 와 맛이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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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맛이 있는지 몰랐어요 왜 여기 있는지 하하하 진짜 맛있네요 이 맛이 참 일반 우리가 소금구이 물론 제가 소금에 찍어 먹긴 했습니다만 닭갈비 소금 닭갈비 먹는 그런 맛 있잖아요 불맛 숯이기 때문에 숯에 대한 숯맛도 나고 고기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고기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고기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추가 메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한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먹으려고요. 그러면 이 풍년갈비가 양념갈비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생갈비였고요. 양념갈비를 주문을 해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 하나하나 시켜서 밥도 윤기가 흐르면서 참 맛있어 보입니다. 한 어린이가 들어와서 양념하지 않은 거 먹겠다고 하네요. 상갈비의 맛을 느껴본 어린이 같습니다. 된장찌개도 제가 지금 먹어봤는데 한 번 더 먹어보는 거죠. 상당히 걸쭉하고 지나면서 텁텁하지 않고 아주 긁큰맛이 나요. 된장찌개도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무슨 족발 같은 게 이게 뭐지? 갈치족쫓. 양념갈비를 들고 있는데 양념갈비를 먹으면서도 아까 먹었던 생갈비가 계속 생각이 나요. 생갈비를 더 먹고 싶다는 생각. 양념도 상당히 맛있습니다만 생갈비 소금에 찍었을 때 아주 매력적인 맛이 있었거든요. 생갈비를 먹으면서도 음 맛있다.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음 맛있다.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생갈비가 딱 주역되는 그걸 다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된장찌개지요? 제가 저희 아내랑 와서 지금 먹는 게 생갈비 2인분을 먹고 그다음에 양념갈비 1인분을 먹고 된장찌개 하나? 3,000원이거든요. 공깃밥 2개 해서 먹는데 적당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만족도는 정말 높습니다. 고기맛을 제대로 전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여러분께 풍면갈비는 한번 와 보셔야 될 곳이라 생각 너무 맛있어서 극찬해주고 싶어요. 홈페이지 가서 글 남기고 싶어요. 여기 셀프코너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셀프코너 풍면갈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. 65,000원 셀프코너도 있고 정일우도 보이고 정재환, 김용대, 공형진, 강릉시장, 우지원, 주상욱. 이 바깥 털어놓으면 저희가 지금 식사한 공간이 저쪽 공간이고요. 지금 직원들이 수시로 청소도 하고 유리창을 닦는 모습도 보이고 식사시간에 맞춰 오시면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예전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다고 해요. 어느 블로그를 보내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 없이 계속 손님을 맡고 있고 휴무일도 없는 걸 감사합니다. 정말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또 찍고 또 찍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